올바른 손목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꾸니까 굿 라이프,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이선호 프로입니다. 코킹이라고 합니다. 올바른 손목의 사용. 코킹.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.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옆에서 보여드리면 코킹을 할 때 양 손목이 다 꺾여서 클럽을 넘겨주는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.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왼손은 잘 꺾인 듯 하나 오른손이 꺾이지 못해서 펴져 있는 경우가 아마추어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벽이 필요합니다. 벽이. 흔히 벽이 필요하고요. 벽 앞에 적당히 서신 상태에서 벽이 닿지 않게 클럽을 올리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클럽을 올리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적당한 손목의 움직임을 잘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왼손 오른손의 코킹에 대한 방법을 잘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벽이 필요합니다. 자, 벽이 필요합니다. 자, 벽이 필요합니다. 자, 벽이 필요합니다. 자, 벽이 필요합니다.